사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경상권 선출부 8강 경기 신야구팀이 젠틀맨팀을 3대0으로 앞선 가운데 신야구팀의 4회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 선주 타자를 몸에 맞추고 예의를 갖추는 박영태 투수 주자뛭니다 송구 동작이 늦어 안전하게 스틸에 성공합니다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깔끔한 중환으로 달아나는 1점을 만드는 유상영 선수입니다 주자 또 띕니다 슬라이딩으로 세입이 됩니다 히트 높은 볼을 받아쳐 깔끔한 좌안을 만들고 매우 좋아하는 우원진 선수입니다 젠틀맨의 투수가 사삭 기록기랑 비슷하다고 소문난 김동균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어우 얼굴은 잘생겼는데요 주자 띕니다 아 볼을 놓쳐 주자를 1루까지 그냥 보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되고 1점을 더 주고 맙니다 기가 막힌 변화구로 프로선출에게 헛스윙을 유도합니다 히트 같은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3루수 옆을 강하게 빠지는 좌안으로 또 한 점을 만드는 김선현 선수입니다 딜레이드 스틸 빠르게 송구를 해보는데 멋진 슬라이딩으로 세입이 됩니다 비껴 맞은 볼 파울 지역으로 1루수가 쫓아가는데 아웃이 됩니다 포항의 아들 박상준 선수의 타석 히트 슬라이더를 잘 받아쳤지만 둠풀로 3아웃이 됩니다 신야구팀의 투수는 2회부터 후투중인 박건우 투수입니다 외야의 높이 뜬 볼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체인지업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일로 송구 어우 쉽지 않은 볼을 소년제급 유연성으로 잡아냅니다 찍어누룸 볼 생각보다 많이 뻗은 볼이 좌풀로 3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란 말이야 감독님 이러다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 열심히 해서 이겨서는 내일부터 포항에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지 이거? 아 원래 잘합니다 우리 원래 잘해요 예 파이팅 네 파이팅 스윙인가요? 아니라고 어필을 하는데 아 딱 거기까지 스윙했네요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115km의 슬라이더로 삼수를 잡아내는 김동진 투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일로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8번 이찬희 선수의 타석 높은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122km의 이 코스 패스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동진 투수입니다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벼락같은 좌선 2주타를 만드는 장민기 선수입니다 교체 첫 타석에 백승호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페스티벌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드러나가고 맙니다 스윙됐다 삼진 삼진 9번 김동진 선수의 타석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 쳤는데 우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반점점이다 자니나 김여사님 많이 신났는데요 밀린 타구 이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자니나 자니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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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빌리로 가야지 맞다 집중 뛰어 무섭게 뛰어 무섭게 뛰어 무섭게 뛰어 강력한 타구가 마운드에 맞고 작성한 일입니다 강력한 타구가 마운드에 맞고 수비만큼만 공격해 수비만큼만 공격해 맞아 맞아 뭐 됐단 말이야 안 가든 있잖아 안 가든 잘 뚫었죠 트윙 원스트라이크 힘 빼 힘 빼 몸이 힘들어 간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주자 띕니다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투자 2, 3, 6가 됩니다 다 짧은 거 하나는 다 짧은 거 하나는 다 짧은 거 하나는 스윙 삼진 기가 막힌 바깥쪽 슬라이더에 삼진에 당하는 피타쭈 선수입니다 조안은 전수의 타석으로 육체발을 시작합니다 힘껏 밀어쳤지만 파울이 됩니다 안쪽에 맥퀸 타구 2풀로 원아웃 스윙 원스트라이크 그거 좋네 방금 그거 좋네 브레이킹볼에 투스트라이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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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높은 볼을 받아 쳤는데 아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며 유네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었죠 인코스 변화구에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아 냅니다 좋아 좋아 경기 오늘 좀 늙히네 회차 잘한다 아 볼을 빠뜨립니다 잡아당긴 볼 잘했어 틀리네 히트 시작하자마자 낮게 깔리는 중간으로 진로하는 호황의 아들 박상균 선수입니다 암가드 암가드는 괜찮아 암가드를 정렬하는 박헌우 선수 히트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감각적으로 밀어쳐 라인 선상을 타고 가는 유선 1위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박헌우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폴레스로 주고 추자 1유류에 윤상현 선수의 타석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좌중간에 떨어지는 좌중 1위타로 추자 모두를 불러들이는 윤상현 선수입니다 신나구 팀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요 아 김동진 선수 와일드 피치로 주자를 한 베이스도 보내고 맙니다 히트 인쿠스부를 기가 막히게 받아쳤습니다 1타점 자환으로 오늘 3안타 만점알량을 하는 유원진 선수입니다 나풀 강병자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에 기가 막힌 슬라이더로 자존심을 세우는 김동진 투수입니다 프로 선출 김상현 선수의 타석 이야 바깥쪽 기가 막힌 슬라이더를 받아쳐 날카로운 기관을 만드는 역시 프로 선출 김상현 선수입니다 아 김동진 투수 오늘따라 미소가 미소같이 안보이는데요 젠틀맨의 투수가 한재열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삼누스가 베이스터치하고 1루 송구 더블을 잡진 못합니다 높이 뜬 볼이 파울이 됩니다 위로 잡고 띄우면 안돼 잘 들었죠 박상현 선수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이 낮게 깔려 중안이 됩니다 위로 잡고 띄우면 안돼 됐어 이야 김여사님 야구 보는 실력이 진짜 수준급인데요 바깥쪽 변화구를 잡아당겼는데 가슴에 맞고 떨어진 볼 다시 잡고 1루 송구 세입이 됩니다 아 베이스 온볼로 밀어내기 1점을 또 허용합니다 바깥쪽 변화구를 잡아당겨 날카로운 자 안으로 두 명의 자유를 불러들이는 이찬희 선수입니다 히트 이야 신념 타선이 정말 무섭네요 잡아당긴 볼 볼을 한번 놓치고 다시 잡아 2루 송구 쓰리 아웃이 되며 힘들었던 7회를 마무리합니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히야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할까요 이제 7회 말 마지막 공격입니다 두 타자 연속 볼렛으로 찬스를 맞은 젠틀맨 팀 템포 낮춰 아 데드볼까지 두 선수 간의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2루 맞춘거 아닌데 아이 저기 가지마 떼야 가지 말라고 감독님 감독님 사랑의 대화가 끝나고 경기가 재개됩니다 아 폭투가 나옵니다 첫 실점을 허용하는 신냐구 팀입니다 우리 경기 해 잡아당긴 볼 신냐구 팀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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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